1,2,3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 분 오세요 아들이름도 한번 불러보시죠 저 이름이요? 왜 아들을 부르라고 아들이름 부르라고 아무데나 하고 싶은 얘기 또 권사님 권숙사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롱비치입니다 권사님도 한마디 뭔 얘기든 노래들 우리 아들 신기해요 여기 좋다 벙서봐 여기 너무나 좋다 이렇게 좋은데 구경 많이 시켜줘가지고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좋은 구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롱비치랜다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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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사님 감사합니다 형님도 한마디 하시든지 여기가 롱비치인데 네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삼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